누가 보금 11장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로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그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 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랐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할 세불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할 세불에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할 세불에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명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전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먹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먹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연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연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 때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지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지할 것이다 그들은 연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봄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의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과 온전히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에 같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영과 온갖 채소들의 11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받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려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거기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묻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러는 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미선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래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우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달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존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겁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이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원여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호가 오겠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네 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현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현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일 랩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10편 139편 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어?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서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철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 나를 가리고 밤이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움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살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너의 피 묻은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말합니다 어? 여호하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죽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어?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SAT collar 행동 하님 하님 편집 하님 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